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감염 방지를 위해 도입한 신호등과 예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호등은 해수욕장의 붐비는 정도를 빨강, 노랑, 초록으로 표시해 해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서비스로 전국 주요 해수욕장 10곳에 대한 신호등 정보가 먼저 제공됐습니다. 예약제는 전라남도 14개 해수욕장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전에 바다여행 홈페이지와 네이버에서 예약을 하면 됩니다. 해수부는 가족과 함께 소규모로 즐기기 좋은 한적한 해수욕장 25곳도 바다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